지금 7.08 p.m. Tuesday, June 10, 2014 서치 유튜버 글래스 카프터 서치 유튜버 글래스 바디 bj 서치 유튜버 그리고 글래스 카프터 다 블로그 오지다 됐어요 슈퍼카 슈퍼알비 다 블로그 오지다 됐어요 슈퍼알비 다 블로그 오지다 됐어요 아니 투데이 그 라이브러리에서 말이야 서든니 막 슬피되는거지 어마어마하게 슬피되는거지 지금 나 브랜드 여기가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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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가 좀 헤덕인거지 그니까 비하인드 미에서 거기 셀브가 있거든 저스트 비사이드 컴퓨터 비하인드 서버디가 브랜드 레이디에이션 샷했나봐 어 막 서든니 막 슬피마케더니 어 막 그냥 아 막 브랜드에서 서든니 막 슬피되어갖고 그 나우 지금 셀 팬이 오는거지 여기 여기에서 지금 팬이 와요 뭐가 굿굿굿 이런거지 비하인드에서 뭐 이렇게 샷을 했나봐 어 여기 여기 마이 헤드에서 어 어 어 어 어 아니 투데이 왜이렇게 빛볼 걸기릴라져 하이투데이 걸리한거지 콜 글렘으로써 어 어 어 클리브랜드 파크 거기서 어 아니 원가로 원이니까 슈퍼말라클로드가 비하인드 또 왠 또 뷰티풀 아주 그냥 어 어 티네저 걸인데 아주 뷰티풀 어 어 어 어 어 러닝 한번 추시더라구요 아주 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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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작 créme 어 어 어 뷰티풀 딸 어 어 어 킬링 온다라고 맙고 하더라구 내 IT가 TREE TREE questaampa lait하더니 이 어 governance o 어 머리카르분 완전히 이게 뭐냐면 퀄리티가 슛이니까 대워나 프리텐드 베리 그레이트 탈렌티드 펄슨 스틸링하나 스틸링하나 근데 그게 지금 도저히 뭡니까 더려 우리 빅치들이 포 프리텐딩 아주 스마트 막 이러는 거잖아 우리 뷰티프레즈들 보냈으니 마라 내가 이제 티네저 골드들 라인업이 돼있다 이거야 이제 슈퍼 비즈에다 블로그 오드가 되고 슈퍼카 슈퍼 비즈에다 블로그 오드가 돼있으니 그리고 슈퍼 아이비다 블로그 오드가 돼있으니 슈퍼카 슈퍼 아이비다 블로그 오드가 돼있으니 코리안들이 그러거든 어디 더려 그리 스트릿 파이터 갱 있잖아 이런 것들이 말이지 포 프리텐딩 스마트 스틸링 해갖고 아이들이 이러는 거 사스코레 그런 거 이디어들이 있다고 근데 그거를 폴리티션 서포트를 해 왜냐 폴리티션이 흰맨들이거든 폴리티션이 그걸 서포트 해줘요 사스코레안들이 그런 프리키쉬 퍼센트 그걸 서포트를 해 슈퍼알비다 블로그 오드가 돼있으니 슈퍼카 슈퍼알비다 블로그 오드가 돼있으니 그러니까 코리안들이 아주 로우 에듀케이션 레벨 베드 에듀케이션 아프리칸들 멕시칸 그 다음에 더러그리 스윙들로 제 테니스 야쿠자 이탈리안 마피아 러시안 마피아 아주 뭐 린데멜 라지컬 커몬 세세는 더지 뭐 그거야 낯스틱몰드 에듀케이션 파워 어 뭐 마이펀치즈 뭐 처지먼트 뭐 이러는 스트리트 파이터 어 그러니까 지금 박싱 챔피언이 체크하고 있으메 어 박싱 챔피언이 체크하고 있으메 어 어 어 어 어 뭐 박싱으로 비툰 데 들어가겠다 그러니까 지금 컴맨들이 졌어 쎄 쎄 쎄 쎄 컴맨들 쎄 쎄 쎄 쎄 어 쎄 쎄 쎄 쎄 어 뭐 언리얼 퍼포즈 키네박어 키라고 레이박어 토이처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치 아 뭐 터플라이프 어 근데 건맨이 딱 세롯데에서 하고 아 쎄 쎄 쎄 쎄 오리지날 비즈인데 그거는 뭐 어 오리지날이지 뭐 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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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래스 카프터 설치니스버 큰마디 뮤비 버전 평생시 탑 완전히 뮤비에 나오는 킬러들 그런 버전 스프레드 딱 됐으니까 지금 필드신가봐 또 에스 블랙스는 비포음이 에스 에스를 포즈매 하는거야 완전 게이 프로스턴 비포음에서 피테딩 두두 티미드 그러면서 슬로우 이래는거야 그리고 더줌 무보 완전 잘나고 비포음에서 더줌 무보 택솔롱? 온리 블랙 전라도하고 세인테크닝 아주 테러블 그리고 카르파크에서는 대가라고 대할 데스피네이션 그지? 노약 택솔롱하고 오라운드하고 슬로우하고 그니까 뭐냐면은 대가 낫싱스톤가 그냥 또 오라운드 또 또 에스 이 블랙이 있으면 아주 소셜 디스오다 던저러스 그지? 그지? 던저러스 덜이 어글리 아니야 그지? 던저러스 덜이 어글리 전라보가 그래 전라보가 사우스코리아 전라보 리스트하고 있지? 덜이 어글리 완전 덜이 어글리 롤모델 롤모델 응? 덜이 어글리 지금 블랙 같은 경우에 시켜서는 지금 월드에 지금 아주 사탄델릭이다냐 사탄델릭이 어? 인 디스 플라넷에 올 크라임은 블랙이 무소하니깐 어? 그런걸 냅둬 머니카르도 바꿔고 어 하여튼 이거 헤드가 윙윙윙윙윙윙 비포메서 버즈모브 어? 비포메서 버즈모브 버즈모브 파크를 해놓고 어? 어 블랙하고 지금 블랙이 또 인싸드로 클로즈로 오거든 또 어? 인싸드로 클로즈리 어 미나 아돈노우인데 온리 블랙만 인싸드로 클로즈로 와요 계속 앵글러 섹션하고 브리티시 아리시하고 전라드하고 그걸 붙이게다는 거야 어 덜이 어글리라는 걸 롤모델 지금 어 어 앵글러 섹션 덜이 어글리네 어? 어 어 워드에서 지금 웨일 넘어질 거야 어 어 어 인 더 월드에서 지금 앵글러 섹션이라고 하면 레드넥 전라드 어 어 데이 알 레드넥 전라드 어 어 어 후월드이 레드넥 전라드 풀옵션 어 풀옵션 어 그거를 랩도로 정하라고 데이 알 풀옵션 어 어 크리즈 되는 거지 롱타임 커리어 크리스찬 롱타임 커리어 구스아 마리탄 롱타임 커리어 케이지 데피커 포이트 데피커 키드네프 워레벌 롱타임 커리어 그런 거를 넷돌드 나라고 롱타임 커리어 롱타임 커리어 피플이 크리즈가 된다고 어 피플이 크리즈가 돼 왓 더 헬 임프레션 뒷화 저거 reh터 들어 내려가라고 어 자 못해 고맙다 19 감사합니다.